롤토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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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와 1디귿 일곱해서 1등하면 1만원 롤토체스 롤토체스 고생하셔서요 다시 한번 가시죠 전판 1등기 롤토체스 루시안 넌 할 수 있어 루시안! 루시안! 안 돼! 롤토체스 롤토체스 죽을래 진짜 1등시 나도 2만원에 2만원으로 올려서 2만원 팔갑시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뭘 바르는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가야될지 알거같애요 이번판 정말 죄송합니다 이겨야될거같애요 1등 그하니 2등카즈야 어 뭐야 이어폰이 고장났는데 어 일단 템 템이 나왔어요 템이 나왔어 너무 빡쳐요 없는것보단 낫지 잠잠 이걸 이렇게 조합하면 뭐가 나올까 기사? 아니야 적폐 오바인데 전판에 당신을 생각하세요 저 여태까지 2등만 했지 않습니까 원래 2등도 1등을 해줘야 아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2등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까요 제 말 듣고 계세요 2등이라고요? 2등이라고요? 예? 뭐야 이거 진짜 고장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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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밉다 카사딘거고? 아 왜 카사딘거고에요 싫어요 일단 사놓긴 하겠습니다 어라? 나이스 2성 2개라니 좋아 좋아 아슬아슬하게 지는건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아 뭐야 이거 가리고 있었네 아 이거 가리고 있었구나 여기다 이렇게 딱 뛰어놔야지 더 낫죠? 볼렘정도는 잡을 수 있죠 다행스럽게도 여기 카사딘 팔께요 짜잔 서풍? 서풍 휴후 자 한번 보여줘 그렇지 졌다 근데 이거 와 얘는 정찰대 빵빵 터지고 난 정찰대 그냥 뭐 뭐야? AP바루스인가 봐? 이번 턴까지만 버텨보고 일단 연패코인이죠 지금 그렇지 연패타고 있다 연패타고 있다 아 이거 잘못본건가? 제발 하나만 더 잡고 잡자 와 여유롭게 봐봐 예요 어 짜잔 웨인아 웨인이 왜 지금 나타났어 나 때문에 졌잖아 늦게 와가지고 이것도 팔고 제국 넣고 제국 세트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쓰면 된다 짜잔 아 웨인아 아 너가 오니까 친구들이 다 좋아한다 아 내가 더 기쁘다 아 진짜 짜잔 웨인아 뭐야 너 쌍둥이야? 아 웨인이 쌍둥인가 보다 비합하나 만 비합하나 만 더 비합하 만 만 더 이 snapshot 아이템이MK 진짜 애매하게 누구네 아우 소리 갑자기 여기 딱 들어와ố 아우 아우 아우rou?? 좋아 좋아 자 빨리 빨리 죽어주세요 빨리 아 맞다 저 악마에요 음 악마라서 아까랑 좀 다를걸? 어 아까는 쓸데없이 용을 넣어놨는데 악마요 악마 만화를 뺏어버립니다 어 저에게 필요한거는 이블린 하나? 음 레벨업은 포기하고 웨인이 왜 이렇게 잡고 뜨지? 짜잔 웨인이 좋아 웨인이 자꾸 나오면 좋아 그래 가 이제 직하 콕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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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결말 열린 결말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거는 어 그래 그래 소인아 너 공속 빨라져라 그래 너가 공속 빨라져라 그래 우리 웨인이 무럭무럭 커라 일단 혹시 모르니까 드레이븐 한번 나오나 보고 한번 더 하 좋아 드레이븐 2성 오케이 1 2 3 4 5 6 아 뭐야 육료들 뭐야 빗나감 그만 떠주세요 빗나감 그만 떠주세요 빗나감 해빗 ... 한번 더 이게 드레이븐 드레이븐 씨 레이븐 씩 너 이분치? 일단 일단 질러. 그렇지. 나오지 않지. 응. 좋아. 좋아. 잠시만. 여기 올려. 암살자. 암살자. 암살자 까지 만들었다. 공적 끝에 암살자 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암살자. 좋은 승부였습니다. 진짜 좋은 승부였습니다. 모카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